탁시구이 보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가워요! 전 2학기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선생님. 똑딱이에요! 밖에 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밖에 좀 오니까 옷타까게 입구요. 네에! 자! 눈삿도 챙기세요! 네에! 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인원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번호 한 번 해볼까요? 번호! 하나! 둘! 번호! 끌! 뭐? 한 명이 어디갔지? 다시 번호!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뭐? 두 명이 언제 전원 갔지? 다시 앉아보러! 앉아보러! 하나, 둘, 셋, 번호, 끝! 뭐? 너네 지금 뭐하니? 대한민국! 맞세요! 앗박박 끊어주세요! 이모 밥 주세요! 딱시고! 자, 앉으세요!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 자,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캐롤 한번 불러볼까요? 캐롤! 잘 불렀어요! 자, 2014년은 답 5년이었죠. 그러면 다가오는 2015년은 무슨 년일까요? 내년! 잘했어요! 자, 오늘은 옆 학교에서 신앙성대회가 있습니다. 신앙성대회 나가서라 으아! 얄받다! 으아! 얄받다! 봐봐! 무슨 옆의 학교까지 가서 신앙성을 해요, 예? 왜 옆의 학교까지 가냐고요, 봐봐! 거기 여고인데? 이 몸이 죽고 죽어, 일개 꼭 고쳐주고 탁시고! 네네네! 자, 오늘은 다같이 눈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닭선생님! 네? 뭐하고 있어요? 아, 저희 눈사람 만들려고요! 어, 나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교수선생님 눈 좀 굴려주세요. 아유, 재밌겠다! 자순히 굴러간다! 으아! 으아! 너네 지금 뭐하니? 네? 축구형! 왜 그러세요? 메시가 찬 콩에 맞는 꿈을 꾸었어요. 지금 메시지! 으아! 자, 오늘 다같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옥닭선생! 예? 뭐하고 있어요? 저희 눈사람 만들고 있는데요? 아이고, 재밌겠다! 네? 같이 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래요, 같이! 네! 그럼 눈 좀 굴려주세요! 내가 굴릴게요! 아이고, 재밌겠다! 잘 굴려시면 됩니다! 너네 지금 뭐하니? 죽구요! 내가 쳐야지! 오지마! 보내지마! 보내지마! 누구야? 검은 옷! 너네 지금 뭐하니? 죽구요! 검은 옷! 왜 그러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꿈을 꿨어요! 나 40살이야! 조심해! 덕시공! 자 앉으세요! 생일이 마사이 친구가 필요한 날! 낯찜! 너 누구니? 저는 이번에 새로 전화고 찜닭이라고 합니다! 낯찜! 너 나랑 사귀여? 그래! 그럼 내가 재밌는거 보여줄게! 아 무서워 하지마 알았어 안할게 아 무섭다고 하지마 알았어 안할게 그만해 그만 그만 아 침침해 나와 아 침침해 아 진짜 침침하다 자 오늘은 다같이 눈사람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선생님 똑딱 선생님 똑딱 선생님 지금 축구하고 있었지 아니요 그럼 뭐하고 있었는데 배구야 똑딱 선생님 끄기요 네 네 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사임당 화장품 에드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강동대학교 올품 자연의 좋은다 나사렛 대학교 한돈 판매 인증점 하남돼지집 극동대학교 참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전국어로 외부 텐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